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사우디처럼 석유 때문에 국민소득이 매우 높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인공태양을 성공시키면서 전 세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에너지 자원인 석유와 석탄,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이고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인공태양 하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인공태양 기술이 합쳐지면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 세계에서 두 나라 국민들이 가장 부유해질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인류는 18세기까지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수력과 풍력, 장작, 숯, 고래기름 등을 활용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 이용은 나무와 나무를 마찰함으로써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요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경 생활에 접어들면서 풍력, 수력 에너지 또는 동물의 힘을 이용해 풍차와 물레방화 등을 만들어 노동에 기계의 힘을 빌리게 됐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음식의 건조, 가열 등을 했습니다. 심지어 초식동물의 똥까지 연료로 사용했는데요. 잘 말린 똥은 화력이 일정하고 오랜 시간을 유지해 훌륭한 떼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재패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말똥을 연료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말똥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 몽골군의 최대 장점인 기동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고려시대에도 말똥으로 만든 떼감을 난방에 사용했을 만큼 말똥은 유용한 연료였습니다. 똥뿐만 아니라 고래기름은 17세기 유럽의 대도시 둥부를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유난류로 사용되며 초기 서양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과 석유가 에너지 자원에 주가됐습니다.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소형 중기기관차를 발명해 열 에너지를 수중기 형태로 축적해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석탄에서 열 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전환해 산업혁명의 계기가 됐죠. 그 후 석유가 발견되고 정제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기기관의 여론도 점차 석유와 천연가수로 전환됐습니다. 그 뒤 증기기관이나 내연기관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 확립돼 사회의 전화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원자력 에너지 등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세계 에너지원에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천연자원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중동지역 국가국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월드컵이 열린 카타르 국민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자원이 많은데 인구는 고작 2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26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고 카타르 시민은 고작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일단 1인당 기본소득이 600만 원입니다. 즉,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통장에 6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신혼부부의 경우 한 달에 1, 200만 원이 동장에 매달 꽂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이 공짜입니다. 단돈 1원도 내지 않아도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놀라운 것은 유학을 가도 나라에서 유학비를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무료, 대중교통비도 무제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료인데도 세금은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타르의 출산수당을 살펴보면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원의 돈을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20살이 될 때까지 자식에게 나오는 수당으로 아기를 양육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급되던 출산수당은 아기가 20살이 되면 아기자기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20세가 되면 남성은 매년 연봉으로 약 5, 500만 원가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받던 연봉은 남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으로 연봉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 연봉은 죽을 때까지 평생 매년 연봉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20세가 되어도 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카타르의 여성들은 남성에게 시집가는 것을 서두르는 편이죠.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매년 연봉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성에게도 매년 연봉이 2,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하여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그 가정에는 남자 연봉 1억, 여성 연봉 2, 200만 원, 아이 출산 양육비 1억, 도합 총 2억 2, 200만 원이 매년 평생 지급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너지 패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과 미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개발한 인공태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심지어 원자력보다 효율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뛰어남과 동시에 태양열, 풍력 등 기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꿈의 에너지라 불렀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초전도 핵용압 연구장치 KSTAR은 첫 가동 이후 꾸준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해가며 그 우수성을 널리 입증해 왔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핵용압 에너지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인공태양 기술은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실험하는 핵용압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용압 반응으로 엄밀히 따지자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용압 과정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핵용압로를 인공태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핵용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진국이 꾸준히 핵용압 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지구에서 구현하는 인공태양, 핵용압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이용하죠. 기존 핵분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희귀원소 오라늄과는 달리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얻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 있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핵용압로에 투입시켜 중성자와 반응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 70% 이상이 바닷물이며 리튬 또한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료는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안정적인 인공태양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 온도를 1억도가 넘는 상태를 30초 이상 유지시키며 전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1억도가 넘는 온도를 300초 이상 10년 뒤면 1억도가 넘는 온도를 무한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한국이 인공태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해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태양을 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원료인 헬륨삼가 초대규모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 한국이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발사에 성공시킨 단우리호가 바로 이 헬륨삼가 어디에 있는지 탐사하기 위해 열심히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에는 최소 202경 5959조원 가치의 헬륨삼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양입니다. 한국이 단우리호 2, 3차 발사를 통해 헬륨삼을 지구로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주게 되어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한국 국민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무상복지로 제공되는 부요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약 12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2007년 완공한 KSTAR은 2008년 첫 실험에서 플라스마 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사의 물질로 매우 높은 온도의 에너지 상태를 켜는데 성공했고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3천 번 이상의 플라스마 실험을 수행하면서 핵용압 에너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난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태양처럼 활발한 핵용압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의 중심 온도인 1,500만도 보다 약 7배 뜨거운 1억 도의 초고운 플라스마를 만들고 유지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3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101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용압에 실제로 활용되는 이온을 가열해 1억 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국은 단순히 전자 온도만 높여 1억 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중국이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제 중국을 신뢰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도 최근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3일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에 있는 핵용압 연구시설 국립점화시설 NIF 연구팀이 지난 5일 핵용압 점화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용압 점화는 핵용압을 일으키기 위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용압 반응으로 생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가능해야 사실상 인공태양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점화에 성공하면 에너지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더라도 핵용압 반응이 지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핵용압 연구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핵용압 발전은 과학계에서 꿈의 에너지원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연료, 높은 효율, 적은 유해 물질 배출이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가 사고 위험도 기존 원자력 발전 방식의 분열에 비해 낮고 사용 후 연료시설 문제 등도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태양을 30초 이상 지속 유지시키는데 성공한 가운데 미국의 재점화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곧 전세계 에너지 패권을 손에 넣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021년 기준 인구수 574만 명 세계은행 자료로 전세계 17위, 국토면적 100, 0KM 전세계 109위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인구수로 보나 국토면적으로 보나 세계에서 명함을 내밀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매력 평가 PPP 기준 1인당 GDP는 46, 918달러로 전세계 14위를 기록 중인 꽤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물론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구는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규모를 키워주고 국토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 아래 지하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한국과 북한은 지하자원 측면에서 보자면 남한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나 싶을 만큼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에는 총 360종의 천연자원이 매장되는데 히토류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최소 3 0조원에서 최대 1경원이라고 하죠. 여기에 북한의 전세계 3위 수준이 석유가 매장됐다는 보고서가 2003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중국 보아이만 대륙북 유전지대에 약 1,470억 배럴이 매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1998년 방북 후 돌아오는 길에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둥둥 떠있다. 북한 기름을 들여오기 위한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을 곧 시작하기로 북한 쪽과 합의했다. 고 공표했습니다.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아마 방북 당시 김정일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남한에 석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98년 울산 남동쪽 해상에서 채산성 있는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한 후 불꽃이 꺼졌는데요. 보통 화석연료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함께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석유가 많으면 유전, 가스가 많으면 가스전이라고 부릅니다. 동해일 가스전에는 아주 소량의 석유도 매장되어 있어 이를 시초했는데 덕분에 한국도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가장 핫한 제7광고 문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떠오르기는 했으나 이 역시 매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불과해 적어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역통계를 살펴보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정류업체들이 석유제품 수출로 무려 68조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 땅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전 대한석유협회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SK에너지, 지에스칼텍스, SO1, 현대오일, 뱅크 등 국내 정류업체의 수출액이 총 567억 달러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환율을 넉넉히 1,200원으로 잡더라도 6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있던 석유마저도 2년 전에 불꽃이 멈춘 상황에서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종전 최대치인 2012년에 53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22년 기준 한국은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록했던 644억 달러를 넘어 더 놀라운 것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25.1억 달러를 넘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루에 3조 원이 수출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력 품목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제품은 63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65.3% 증가했고 이로써 반도체에 이어 한국의 2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품별로는 경유가 46.3%로 가장 높았고 휘발유 19.4%, 항공유 18.0%, 나프타사.9%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 품목 중 부동의 1위 품목은 단연 원유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한국은 총일 58억 달러의 원유를 전세계로부터 수입했는데 석유 제품 수출이 630.2억 달러로 원유 수입액의 약 60%를 석유 제품 수출로 회수한 셈입니다. 여기에 석유 화학 제품이 542.9억 달러를 기록했으니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을 모두 합치면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와 관련된 제품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의 석유 거지 수준인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석유 퍼트롤리엄 또는 오일을 수출해 돈을 버는데 여기서 퍼트롤리엄은 라틴어로 돌라클 뜻하는 페트로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OLUM에서 유래했습니다. 석유 관련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원유 크루드 오일,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 화학 제품인데요. 중동의 오일 부자들이 원재료인 원유를 수출하면 한국과 같은 수입국이 이를 정유해 여러 가지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가령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유나류, 아스팔트 등으로 만드는 것 즉 정제하는 것이죠. LPG의 화석유가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를 의미하고 휘발유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로, 등유는 보일러용 연료로, 경유는 디젤 기관의 연료로,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유날 기운은 유난류로,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납사 등이 추출되는데 이들이 석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2022년 1.58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고 이를 수출한 금액이 대략 630.2억 달러인 겁니다. 석유 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서 원료로 만든 후 원유에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석유 화학 제품이라고 하죠. 가령,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겁니다. 석유 화학 제품의 핵심은 납사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납사 네프선은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이는 페르시아어로 땅에서 스며나온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데 이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원유 1톤에서 생산 가능한 납사는 약 180kg인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을 생산하면 그 가치가 22만원으로 상승하고 다시 이를 원료로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 제품으로 만들면 그 가치가 1,0만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원짜리 원재료를 잘 가공하면 1,0만원짜리 최종 제품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기술이라면 억지로라도 이를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석유 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2년 542.9억 달러를 수출했고 석유 제품에 630.2억 달러를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원유를 정제하고 가공해 더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은 세계 최고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라고 불리는 보고서로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 원유를 석유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오일 러파이닝 컵에 서티은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니라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기 때문이죠.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57만 2영 배럴로 전 세계 전체의 약 3.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이 정제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보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보다도 원유 정제 능력이 높은 것이죠. 원래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뒤처져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앞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에 한국 정유사들이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제 능력은 석유가 매장됐다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36% 수준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은 일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한국 정유사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렇다면 오일 수출국에 이름 한 글자도 올리지 못하는 한국에서 석유산업은 어떻게 태동했을까요? 한국에서 석유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입니다. 박정혜 전 대통령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해 이듬해 울산의 대한석유공사를 건설하면서 석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유공장이 건설되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하고 정제한 석유를 이용한 석유화학제품 산업이 자리잡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자원이 극히 부족한 한국에게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를 통해 옷이나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석유화학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한국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수의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했고 이때부터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이 국내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화학육성법에 의해 정부 주도로 발전을 꾀했지만 이후 민간이 주도하면서 현재는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잠시 언급하기는 했지만 1997년까지 한국보다 앞섰던 일본의 정제능력은 어쩌다 하락하게 된 것일까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판단 미스가 중첩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석유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한국의 정류업체들은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시설 고도화와 더불어 수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의 정류기업들은 내수에 집중했습니다. 인구수 1억이 넘는 내수시장만 잘 장악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죠. 여기에 오로지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생겨난 소규모 업체들과 과다 경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내수시장에서 내국인의 소비가 줄면 당연히 위기가 도래하기 마련인데 이때 정부가 나섭니다. 소위 석유산업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업체 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대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때 17개에 달했던 일본 내 정류회사는 5개로 재편됐죠. 뿐만 아니라 각 정류사에게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하면 50% 가까이 가격이 낮은 잔사유가 추출되는데 이 저렴한 잔사유를 이용해 휘발유, 경유 등에 고부가 같이 오일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본 기업들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즉 정제 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해 비중을 높이거나 둘째, 기존의 노후화된 정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 정류사들이 선택한 방식은 후자입니다.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의 절대 숫자를 유지시켜버렸는데요. 악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들이라고 정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전부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제 능력이 하락하고 말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모하리만큼 고도화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2022년 기준 현대 오일뱅크는 40.6%, 지에스칼텍스 34.4%, SO1 33.8%, SK에너지가 24.9%에 이릅니다. 일본 정류사들이 20% 초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에 머문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단한 비중입니다. 이미 1997년부터 한국 내수시장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7조 원가량의 설비 투자를 감행해 국내 정류사의 고도화율은 전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고도화 투자에 성공한 후 수요가 급증한 동남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2020년 기준 전세계 28개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한 후 73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적을 써내리고 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한국당에서 아무리 파도 석유가 나오지 않길래 한국 정류업체들은 기술을 팠고 유전보다 더 확실한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앞으로 한국에 또 이런 산업이 등장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감염병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빅3 조선업체가 올해 감염증의 여파에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히는 것은 한국 조선업계의 고부가 같이 선박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 아니라 VLCC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쳤습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선박한 모습인데요. 특히 삼성중공업은 최근 한 달 새 44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빅3 업체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수주한 선박수는 총 30척으로 총 계약 금액은 5조 천억 원이 넘는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선업계에서는 고가인 LNG선이 연이어 대량 발주된 점을 볼 때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의 모잔비크 LNG 프로젝트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은 평균 가격이 1억 8천 6백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높은 건조기술력이 필요해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조선해온 조사기관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3척입니다.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을 등에 업고 저가 수주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지만 알아서 무너져주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물량을 선물로 계약하는 LNG 거래의 특성상 선주들은 선박의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며 중국산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LNG선 수주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VLCC초 대형원 유흥반선도 효자선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된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규제로 인해 벙커CU 등 고유 확률 대신 국내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추진 엔진을 탑재한 VLCC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VLCC의 약 20%가 15년이 넘은 노후 선박이라 교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IMO는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O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라 고유황 정류를 사용하던 선박들은 선박에 탈황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LNG 추진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 빅삼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 능력은 다른 나라 조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VLCC도 적당 가격이 8,500만 달러 약 930억 원로 LNG선과 함께 고부가 같이 손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이제 LNG선을 넘어 차세대형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NH3는 질소 N2와 수소 H2의 합성 화합물로 대표 청정 연료입니다.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안정성도 높고 보강과 운송, 취급까지 다루기도 쉽습니다.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2025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시장 전망도 LNG선 못지않게 밝은 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0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에는 암모니아 추진선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암모니아 추진선은 아직 개발 단계지만 지금 속도를 끌어올려 개발하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며 한국조선업계의 효자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기업이 개발한 신소재 때문에 LNG선은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하는데요. 포스코가 야심차게 개발한 고망강강이 LNG 프로젝트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망강강은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고 양산한 제품으로 철의 다량의 망간을 첨가해 고강도, 네마모성, 극저온인성, 비자성 등 다양한 성능을 특화시킨 철강 소재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과 고망강강의 시장 적용 확대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코의 고망강강이 엑슨모빌의 해외 LNG 프로젝트에 적극 사용되기로 한 것인데, 양산은 이미 8년 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기술협력을 통해 오일샌드원유를 함유한 모래이송 파이프인 슬러리 파이프를 고망강강 소재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메이저인 엑슨모빌이 포스코의 고망강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 소재가 LNG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0년 LNG 저장탱크에 사용될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강강 개발을 시작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영하 196도에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또 철강에 망간을 넣으면 입자 조직이 바늘같이 세밀하게 형성돼 충격 흡수 능력도 높아지고 마모를 견디는 능력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 소재는 LNG 탱크 제작에 사용되는 또 다른 소재인 9% 니켈강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용접 비용도 더 낮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극저온용 고망강강은 육상 LNG 터미널 저장탱크 LNG 차량탱크 LNG 이송 및 연료 추진 선박의 저장 및 연료탱크에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극저온용 고망강강 제품과 관련한 매출은 연간 천억 원 정도 발생할 것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박은 미래가 밝은 반면에 일본 선박은 정부 돈 수천억을 쏟아부었지만 LNG선에서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하며 역대급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설상 가상으로 일본 국적 선박이 해안에서 악천우를 만나 약 2,000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분실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국적 선박회사 오션네트워크 이스프레스의 원 에이퍼스 오엔이 APUSO가 항해 중 악천우를 만나 싣고 있던 컨테이너 1,816개를 분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유실된 컨테이너 약 2,000개 중 60여 개의 위험한 물품을 탑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위험 물질에는 지난 여름 베이루트에서 폭발을 일으킨 화학 비료와 폭죽의 희발성 혼합물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마치 종이 상자처럼 마구 무너져 있는 대형 컨테이너의 수백 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일본 고배에 정박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는 악천우로 사고를 당한 선박 피해 중 그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바람잘날 없는 일본 선박회사들에게 대출 보증 등을 통해 배 구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조선업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일본 조선업을 위해 사실상 금융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증 등을 통해 일본 12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팻 마린 유나이티드 JMU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배를 구입하는 특수법인을 세워 선박 구매 대출금을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은 한중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신조선 건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지만 지금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상 답이 나오지 않는 일본 조선업의 현실인데요. 계속 대출만 하면서 기업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지만 일본은행의 부채는 미친 듯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의 자산이 CO19 사태와 맞물려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BOJ 자산은 지난 11월 말 사상 처음으로 700조엔 약 7,36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553조엔이던 BOJ 자산이 1년 만에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BOJ 자산을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RB와 유럽중앙은행이 12일 압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OJ 자산은 일본 GDP의 130% 규모이고 미 연준은 GDP 대비 보유 자산 비율이 20% 20위는 40%인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행의 비대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40년 뒤에는 일본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짐 로저스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빚도 자산이라고 어떻게든 1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폭탄 돌리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출구 전략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락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여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드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긴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베드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평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울이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이 초대형원 유문반선 VLCC 건조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적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 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 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밟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에서 5대의 유전개발 시초 설비 25대의 해양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의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성류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 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 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며 놀라우를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 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 베트남 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명이 상주하며 관리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 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롱급 골리아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의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 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 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에 얻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천 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골을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라콘은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암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